아니 김희철이 노래?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누난 그 여자야 너 저렇게 열심히 불러? 계속해! 그면 알게 된다고 가본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누나가 누굴 만나든지 누굴 만나 뭐라든지 난 그냥 기다릴 뿐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과감아 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지 마요 알고보면 어린 여자라니까 코로나가 흐르고 잡아봤다 아아! 난 여기서 제일 생일이 빠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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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영이 누나? 하하하하 뭐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